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루토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드디어 이제 TMI 로그를 드디어 찍게 되었습니다 이야~~ 신곡 녹음을 하러 사옥으로 가도록 합니다 사옥에 도착을 하고 다시 카메라 켜도록 하겠습니다 사옥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만 두고 바로 녹음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같이 굉장히 혼자 카메라를 찍고 있기에 좀 창피하고 살짝 좀 낯을 가리긴 하지만 그래도 재밌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저의 뭐 오늘 패션 뭐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제가 코트를 제가 입어봤어요 일단 녹음하러 가시죠 렛츠고 하하하하하하 이번에 좋은 노래를 받게 되었거든요 재밌는 시간이 될 거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함께 계셔가지고요 안녕하세요 현석이 형이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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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희의 녹음실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아 알겠습니다 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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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스트레스 발산이 잘 되나요? 예아 이번에도 또 형들이랑 가니 재미있는 쇼핑이지 않을까 싶네요 나이스! 그러면 이제 저희는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네. 힝힝. 바이오! 맛있게 드십시오. 잘 먹겠습니다. 잘생겼다. 보시죠. 이거를 소금에 찍습니다. 어때요? 응. 진짜. 왜 저래? 말을 못 다녔어. 잘하려. 우와. 이 방에서 녹아? 맛있게 먹고 다 녹으면은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물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이제 저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잘 먹어. 우와 잘 먹네. 형님. 할 수가 없어. 먹어봐야 돼. 먹어봐야 돼. 이거는 다 먹고 다시 카메라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파이팅. 안녕. 안녕. 여러분 괜찮았습니까? 네.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숙소로 들어왔는데요. 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셨던 그거 있죠. 아사히 형은 어디서 자냐? 이 질문에 제가 대답을 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랑 아사히 형은 같이 잡니다. 이렇게 같이 잡니다. 풀 쓴 거 있고, 향 피우는 거 많이 있고요. 그리고 조명, 아사히 형 그림. 이제 커트에다가 초록색 배경으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궁금증이 해결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마트로 가려고 하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저희가 오늘 안무 연습을 했는데요. 다들 피곤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맛있는 거를 해 드리려고 저는 짜파구리를 못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트에 가시죠. 이제 마트에 가는 길입니다. 네네네. 마트에서 사 와야 되는 거를 일단 메모장에 적어놨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사고 그러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검전머리예요, 여러분. 검전머리입니다, 저. 근데 이제 비트 받으면 이제 살짝 파랑키가 보이는 이번에 컴백. 다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이제 필요한 거를 이제 하나씩 사려고 합니다. 일단 노고리가 있었고 짜파게티 두 개씩 먹고 뭐가 제일 맛있네요? 짜파구리에 넣어가지고 먹으려 했거든요. 오늘 책드시지. 아, 그래요? 봉사도 짜파구리 책드스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민꺼 한번 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다 샀습니다. 요리하는 거 아마 여러분이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딱 만들 수 있는 짜파구리. 이제 재혁이 형한테 배워가지고요. 잘 만들거든요. 숙소에서 다시 카메라 켜겠습니다. 네, 숙소로 도착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리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렛츠고. 아사이 형도 도와주기로 해가지고 아사이 형이랑 같이 하겠습니다. 여기 아사이 형이 지금 고기를 구워주는 중입니다. 맛없을 수가 없겠네요. 네. 네.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물 상태를 펼쳐봅니다. 아직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이제 슬슬 물이 배지 않았습니다. 정원아! 왜? 아, 괜찮은 거 같아. 네. 이제 재혁이 형이 알려진 거는 짜파게티에 이거를 넣으면 안 된다고 하시긴 했거든요. 이게 겐치이긴 한데 근데 이게 그 맛으로 제가 배워버려가지고 완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재혁씨한테 배운 이대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좋아. 제가 또 요리를 자주 하긴 하잖아요. 아까 자주 안 한 거 있는데. 아, 그래? 지금? 네. 자파게티에 넣으면 이럴까? 야, 야. 자파게티 그냥 다 넣자 그냥. 다섯 명이니까 이렇게 되면 좋지. 배고파. 붕기는 한데 괜찮아. 어쩔 수 없긴 해. 어쩔 수 없긴 해. 뭐 더 양이 많아져서 좋잖아. 진짜 많은 거 같은데 이거. 양이 너무 많아. 밑에서, 밑에서 이렇게 한다는 느낌으로. 야 이거. 야 이거. 야 슬슬 비주얼 나와. 오, 좋은데요? 르? 살짝 르? 먹어보다 가겠습니다. 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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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숙소의 리더십. 근데 내가 갑자기 생각이 났거든? 우리를 보는 사람들은 우리가 갑자기 밥 먹다가 르? 네 이제 잘 먹었고요. 오늘의 TMI 로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 Mars High School Administrator ido entsprechend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일어냇습니다. 에Как Emmanuel일이 핀, 그 탄 transmissions